2대인거 3대 맞췄어요 기절 기어와봐 일자에서 쨌다 기절 죽었어? 아니 이거 뭔 샷이야 기어가 기어가 DBS는 상상 못한다 DBS는 좀 알려주시지 몰랐어요 O채 유리 깨지는 소리 2번 해오서딘 2번 사카치 기절 기절 붙어볼게 어떻게 사냐 저거 지금 하얀빵 다 깎았다 다른팀 옆에서 바사 바사 흥적 담벼락 나 왼쪽 볼게 하이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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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? 왜 안죽어요 왜 안죽어요 저거? 우리 쌍으로 이러고 있네 대각집에서 푸시홀를 해 푸시홀드는 기절 대각집 하나 더해 우민이 옥상 왜 옥상 안보여 옥상 왼쪽 내려놨다 하이긴 하이긴 하킬이야 대각집에서 가자 이거 하이긴 와볼래? 집 밖아 집 밖아 둘이다 형 아니 뭐 사운드가 이상해 둘이다 형 아니 아니 진짜 아이고 3층 아 나 사운드 개 짜증나네 갑자기 오른쪽 바깥에도 하나 2층 오른쪽 기절이고 앞에 베란다즈 붙었어 하나 들어왔다 하나의 핑 담벼락 뒤 어디 계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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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에 포크할게 전화 뚫었나봐요 아냐 이거 무조건 뚫렸어 오른쪽 방 1층 우리 들어온 뭐 옆집 계좌 뚱집 계좌 내 좀만 가 가자 얘네들 뭐하는거야 실버고